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킹 엘리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토플 스피킹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조금 까다로운 독립형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출 유형 완벽 대비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독립형 1번 유형을 통한 우리의 실력을 다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토플 스피킹 1번 유형 여러분들 어떠한 유형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19년도 8월 이후부터는 이제 시험에도 조금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이 예전에 2번 유형으로 불리우던 친구가 바로 지금 현재의 1번 유형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1번 유형 문제들은 어떤 식의 질문들이 출제가 되는 것일까요?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초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독립형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을 해주실 때 질문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찬성 반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진술, 스테이트멘트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어 초이스라고 해서 양자특일 문제다라고 볼 수 있으세요.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지고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바 또는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예전 독립형 유형에서 1번 유형이었던 친구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던 질문인데 현재의 문제에도 이 세 가지 선택지 문제가 출제되고 있네요. 세 가지 선택지 문제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말 그대로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답하시는 문제입니다. 선택지가 세 가지라고 해서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때처럼 여러분들은 세 개 중에 좀 더 말하기 쉬운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셔서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찬성 반대 문제와 또 페어 초이스 이렇게 두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TS가 토플 스피킹의 답변을 평가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중시해서 평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토픽 디벨로먼트. 우리의 내용에 대한 전개를 본다는 것인데요.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어진 질문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계속 전달이 된다거나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의 점수가 감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프터픽으로 가지 않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딜리브리. 딜리브리 하면 이제 우리의 전달력을 말합니다. 이 전달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하겠는데요. 우리의 발음도 중요하고 억양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유창하게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채점자가 우리의 답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속도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유지해 주시는 것 또한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답변이 너무 빨라지거나 또는 너무 느려지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language use인데요. 우리 답변에 우리가 활용하는 표현이나 또는 어휘들 또는 문법적인 부분들도 이 language use 섹션에서 채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실수 없는 답변을 말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문법 실수나 또는 여러분들의 표현이나 시제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우리가 항상 학생분들이 하시는 그런 조금조금씩의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조금은 줄여주시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다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시험의 특성상 전달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플 스피킹은 네 가지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전달력을 가장 중시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되는 독립형 질문들이에요. 해서 독립형 질문들에서는 채점자가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 구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력에 특히나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스피킹 하시는 것을 항상 녹음해 보시고요. 이 녹음한 것을 들어보시면서 스스로의 답변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모니터해 주시는 그러한 연습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제공받는 모범 답안이라든지 또 음성 파일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공부를 하시게 될 때 이 교재에서도 여러 가지 샘플 답안들을 여러분들이 제공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음성 파일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원어민의 발음에 최대한 근접하게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따라하는 훈련을 같이 해 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스피킹 독립형 질문에서는 우리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luency 유창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자면 먼저 well-paced flow. 여러분들 페이스가 중요하다. 너무 속도가 빠르거나 느려도 안 된다.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시면서 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45초라는 답하기 시간을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즈가 많아지면 안 되고 또 너무 자주 끊어가시는 것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끊어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시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clear speech 여러분들 우리의 답변을 채점자가 채점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따라서 clarity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항상 전달력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버무리면서 말한 듯이 또는 mumble한다고 하죠. 뭔가 웅얼거리듯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답변하는 것을 뭐 마주보고 앉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음성으로만 듣기 때문에 더 뭔가 뭉개져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전달 여러분들이 꼭 꼭 신경 쓰시면서 연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intonation 여러분 억양인데요. 많이들 발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맞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억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시험 자체에서 우리에게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구사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전달하시는 데 있어서 발음은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영어 발음들이 다들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고로한 발음들에 있어서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억양 같은 경우에는 평소 우리가 실생활에서 영어할 때보다는 좀 더 과장해서 억양을 주시는 게 채점자들이 들었을 때는 뭔가 intonation flow가 느껴져서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억양을 주시는 것을 조금 더 훈련을 해 주셔서 내가 이 내용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친구들의 좀 더 강세를 주시면서 억양을 만들어 주시면 채점자가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확실히 영어를 굉장히 믿음감 있게 하는구나. 또 억양도 굉장히 자연스럽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늘 신경 쓰셔서 스피킹 훈련을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문제는 찬성 반대 문제입니다. 네, agree, disagree 문제인데요. 찬성 반대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땐 좀 더 까다롭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 관련 또는 교육 관련 질문들도 있지만 일상생활 관련 문제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주제들, 환경 관련이라든지 정부 관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어렵다 내지는 낯선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찬성 관련해서 찬성 반대 관련해서의 이 까다로운 질문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거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주제를 오늘은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 찬성 반대 질문의 특징이죠. 우리에게 설명,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하는 그 스테이트맨, 진술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하시면서 이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n explain your reasons using specific details in your explanation. 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명확하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주어진 우리의 이 진술 또는 명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왜 우리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을 제시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이 답변을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스테이트맨트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And more rights are as important as human rights. 네, 조금 여러분들이 질문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나오는구나. 드물지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함께 보시면 동물의 이 권리도 인권만큼이나 중요하다 라고 말하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읽는 좀 어려운 책이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데서나 봤을 법한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인권만큼이나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말하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의 답변은 이것에 찬성한다면 우리가 왜 찬성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고 또 반대한다면 마찬가지로 왜 나는 반대하는지 여러분들이 채점자들이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독립형에서 늘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답변이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좀 심각한 주제는요. 우리가 에세이를 쓰듯이 글을 풀어 나간다면 더 뭔가 더 시사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어려운 표현들도 많이 담으면서 더 난이도 있고 또 덤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아시죠? 질문이 15초라는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45초 동안 답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독립형은.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너무 어렵게 난해하게 만드시면 오히려 내가 추후에 실제 시험에서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응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답변은 쉽고 단순한 내용으로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이 훈련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실제 시험에서 응용하고 활용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주어진 질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 이 지금 주어진 이 진술에 찬성하는지 반대하시는 건지 이쪽을 좀 고민해 보셨나요? 네 반대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아 이 동물들 animal right 동물들의 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좀 부정적인 답변으로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인 톤으로 동물들 여러분들도 많이 아끼시니까 동물의 권리도 인간의 권리만큼이나 중요해 라는 톤으로 우리가 답변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agree 나는 이 주어진 진술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만들고 답변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시험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몇 개의 이유를 말하세요. 또는 몇 개의 근거를 대세요 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45초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틀에 박힌 방식으로 나는 무조건 두 가지 이유와 그에 따른 설명 두 가지를 만들어야 해.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진술에는요. 우리가 하나에 찬성하는 이유를 제시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조금은 다양한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답변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은 찬성합니다. 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 단순하게 접근해 주세요. 이것은 에세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단순하게 Animals have basic rights. 네 말 그대로 이 동물들도 기본 권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가 예 이어나가야 할 텐데요. 간단하게 첫 번째 요렇게 넣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어떠한 것이 팩트다라고 가져오시는 것보단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채점자가 우리의 답변의 내용과 같이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너의 생각이 틀렸어 라고 하면서 점수를 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를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를 45초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채점자가 들었을 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의 답변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경험을 비추어 보시면서 또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최근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었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편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buy cosmetics dot test on animals 여기에 X가 붙었다는 건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약어로 또는 기호로 많이 쓰는 친구들입니다. 이 X도 그래서 X는 don't, not, can't 이렇게 부정문을 여러분 대체하시는 기호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on't buy cosmetics dot test on animals 말 그대로 이 동물 실험을 하는 그러한 이 화장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는 화장품은 나는 구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나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마저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형 질문에서 우리 사실에 입각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이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로 나의 경험을 비춰서 말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studied mistreatment of animals at sports events and zoos. 무슨 뜻일까요? 네, mistreatment 하면 우리가 이제 학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어디에서? 스포츠 경기나 스포츠 이벤트 행사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행사나 또는 동물원에서의 동물들의 학대에 대한 것을 내가 공부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접근해 주시는 것을 저는 늘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를 정리해 봤으니까요. 역시 또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이러하다 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첫 문장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말하세요 이거든요. 따라서 명확하게 나의 의견을 이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시작하실 때 나는 찬성합니다 하신다면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그리고 that 이하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술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사십오 초간 답할 때에도 화면 내에 계속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로 필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대로 보면서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I agree with the statement 한번 끊고 that animal rights are as important as human rights.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는 우리 아시죠? 억양을 살짝쿵 내려주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라는 표현으로 Let me explain why. 이 표현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가볼까요?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animal rights are as important as human rights. Let me explain why.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문장은 주어진 명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유 내가 생각하는 말은 이러한데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구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To begin wait 시작해보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각각 두 가지의 이유를 말하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었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어나가실 거니까요. 이렇게 이런 to begin with 이라는 표현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걸로 할게요. So to begin with 한번 끊어주시고요. Animals have basic moral rights like humans. 동물들도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도덕적인 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 같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To begin with animals have basic moral rights like humans. 네 여러분들 나는 답변이 좀 길면은 너무 기억하기 힘들 것 같아. 또는 답변할 때 실수할 것 같아 하신다면은 여러분 like humans 이 부분은 우리가 없어도 답변 내용하는 데는 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Animals have basic moral rights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예시와 설명을 덧붙여 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For example, 네 그리고 한번 살짝 우리가 또 의미 단위로 끊어갑니다. I stopped buying cosmetics from companies. 네 나는요 화장품 구매를 이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내가 구매를 안 하는 거죠? 회사들인데 어떤 회사들입니까? that test on animals because I thought that it was cruel and immoral. 네 동물들의 이 테스트 말 그대로 이 동물 실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동물 실험하는 회사들의 화장품은 나는 구매하지 않아요. 네 왜일까요? 왜냐하면 I thought 나는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너무 잔인하다고 cruel 그리고 immoral 해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의미 단위로 좀 끊어볼까요? For example, I stopped buying cosmetics from companies. 여기서 여러분 stopped, eating, to 바람으로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요. Companies 강세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이시죠? 첫음절에 강세 주시면서 억양도, 인터내션도 만들어 주세요. that test on animals, 동물들에게 실험을 하는 회사들의 화장품은 사지 않아요. because I thought that it was cruel and immoral. 여러분 여기서 thought, teach 발음, 우리가 번데기 발음이죠. 여기서 여러분 혀가 살짝 윈니아르니 사이로 나올 수 있게끔 발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for example부터 시작 for example, I stopped buying cosmetics from companies that test on animals. 여러분 여기서 나는 넷 앞에서 굳이 안 끊고 가겠다 하신다면 끊지 않으셔도 돼요. for example, I stopped buying cosmetics from companies that test on animals. 여기까지 좀 묶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because I thought that it was cruel and immoral. 다시 한번 가볼까요? for example, 시작 for example, I stopped buying cosmetics from companies that test on animals because I thought that it was cruel and immoral. 그렇죠.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연관해서 같은 자음이 두 개가 연달아 등장할 때 하나의 자음 발음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근거를 또 제시하기로 했죠. 따라서 also라는 표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이제 우리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 모범 문장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붙여서 답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also 끊고요. when I worked on a school project 누구와 with my classmates last week. 내가 학교 프로젝트를 지난주에 같은 반 친구들과 했었을 때 그 프로젝트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덧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활용하기 편한 문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We studied the mistreatment of animals for human entertainment at sporting events and Jews. 뭘 말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대한 연구를 또는 공부를 했나요? mistreatment of animals. 동물들을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의 학대인데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어디에서? 스포츠 이벤트나 스포츠 행사들 또는 동물원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또 살짝 끊어 볼게요. 함께 갑니다. also부터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when I worked on a school project. 복합명사는 우리가 인토네이션 높낮이 이렇게 해서 높은 톤과 낮은 톤의 억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with my classmates last week. 마찬가지로 classmates도 우리 복합명사 따라서 높은 톤과 낮은 톤의 억양을 만들어 주세요. we studied the mistreatment of animals for human entertainment. entertainment, 강세. at sporting events and zoos.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also, when I worked on a school project with my classmates last week. we studied the mistreatment of animals for human entertainment. at sporting events and zoos.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전달해 봤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간이 여러분들 7초, 8초 이상이 남았을 때는 45초 중에 8초면은 좀 비율이 큽니다. 그렇죠? 8초 이상이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정리해 주는 결론을 내주는 듯한 마무리 문장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7초 이하만 돼도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마무리 문장을 넣으려고 갑자기 답변을 빨리 하신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에 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편하게 시간 관리하시는 차원에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these two reasons, 우리가 이유를 두 개 제시했기 때문에 these, 복수형 발음 주시고요. I agree with the statement, 나는 동의합니다. 무엇에? that 이하에 우리의 주어진 진술에 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문장은 결국은 우리는 이 간단한 템플렛만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이는 이 진술을 그대로 읽어나가시면서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so for these two reasons,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animal rights are as important as human rights.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찬성 반대 문제에 대한 답변, 또 굉장히 좀 난이도 높게 생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문장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유창하게 스피킹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항상 스피킹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연습하실 때는 녹음해 보시고 녹음한 것을 들어보시면서 스스로의 답변에서 어떤 실수가 있는지를 꼭 모니터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animal rights are as important as human rights. Let me explain why. 첫 번째 이유 들어갈게요. To begin with, animals have basic moral rights like humans. 예식합니다. For example, I stopped buying cosmetics from companies that tested animals because I thought that it was cruel and immoral. 네, 두 번째로 우리 이유 연결해 볼게요. Also, when I worked on a school project with my classmates last week, we studied the mistreatment of animals for human entertainment at sporting events and zoos.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마무리 문장 넣습니다. For these two reasons,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animal rights are as important as human rights.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성반대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어서 여러분도 우리는 pair choice 질문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air choice는 양자택일 문제죠. 둘 중 하나 우리가 선택해서 나의 의견은 이러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장 우리의 독립형 1번 유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문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선택지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선택지 두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무엇을? Part-time job that they're interested in doing. 말 그대로 하는 데 있어서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Want a part-time job that pays a lot. 아무래도 좀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있죠. 우리의 의문문이 어떻게 묻고 있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which do you prefer and why?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답할 때에도 나는 이쪽을 더 선호합니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에 나와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답할 때 여러분 I prefer 나는 선호해요. A to be. A와 B 중에 내가 선호하는 것은 먼저 꼭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것을 A 자리에 넣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우리가 말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또 하는 데 있어서 좀 흥미 있는 것들도 역시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는데 우리는 Part-time job that they're interested in doing 이쪽으로 한번 같이 답변을 전개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의 또 브레인스토밍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ested in doing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흥미 있을 수 있는 거, 재미있을 수 있는 거 이런 쪽을 나는 선택해서 답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쉬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기억하기 좋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따라서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I can have fun.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항상 내가 경험한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 내가 경험한 바는 이거야.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내 생각은 이러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나의 의견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좀 더 우리가 답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트 캠퍼스 투어 가이드 무슨 얘기죠? 캠퍼스에서 왜 투어 가이드라고 해서 대학교에 그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시기마다 학교에 방문을 해요.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을 말 그대로 학교 대표로서 투어를 시켜주는데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배경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문화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월트 캠퍼스 투어 가이드 캠퍼스 투어 가이드로 일했었는데 어떠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맷, 여기서 여러분 화살표시 올라가는 기온은 우리가 뭔가 많다, 크다 이런 상황이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라고 해서 make friends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우리말로는 친구를 사귀다 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우리가 make friends라는 표현을 활용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아이디어를 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는요. 좀 더 생산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more productive 그리고 이에 따른 간단한 아이디어 짚어볼게요. 네, part-time job인데 좀 재미있는 흥미있는. So, interesting and part-time job은요. 어떻게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우리가 좀 덜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relief, stress 할 수 있네요. 무엇으로부터의 스트레스다? 학생이다 보니까 주로 우리는 공부로 붙들어, 그죠? 학업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좀 내가 줄일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스트레스를 좀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답변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찬성 반대 문제에 답을 했던 구조랑 살짝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와 또 그거에 따른 근거를 각각 하나씩 지금 보시면은 해서 이유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근거 두 개에서 우리가 답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스피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의견부터 전달해 주셔야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거 있었죠? 내가 선택하는 것을 먼저 말해준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저것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편합니다. I prefer a part-time job that I'm interested in doing. 주의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데 있어서 해서 they are interested in doing 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데 있어서 흥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I am interested in doing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I prefer a part-time job that I'm interested in doing. 무엇보다. than a part-time job that pays a lot. 그래서 임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이렇게 나의 선택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Let me explain why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같이 스피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prefer a part-time job that I'm interested in doing. than a part-time job that pays a lot. Let me explain why. 이렇게 해서 첫 문장. 우리가 주어진 질문을 보면서 시작한다. 이 부분은 앞서 문제와 동일합니다. 질문은 화면에 45초 우리가 답하는 내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이유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쉽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근거를 조금 더 길게 문장으로 가는 거죠. So first, I can have fun. 네,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have fun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가볼게요. For example, when I worked as a... 무엇으로 일했을 때? Campus tour guide.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In college. I met a variety of people. 어디에서 온 사람들 만났습니까? From all over the world.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And could make new friends. 여기서 이제 의미 단위로 좀 끊어보자면 여러분들 When I worked as a campus tour guide. 한 번 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In college. I met a variety of people. 어디에서 온 사람들. From all over the world.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해서 And could make new friends. 이렇게 문장 전달해 볼게요. Worked. 이 디엔딩. 다시 한 번 그 발음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lso. 한 번 끊어주시면 좋죠. It is more productive. 좀 더 생산적이다. Productive. 강세와 함께 인토네이션도 만들어 주세요. 다시 한 번 같이 해볼까요? Also. It is more productive. 그렇죠. 더 생산적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specific. 구체적으로 specific. 강세 C 넣어주시고요. Since I'm a student. 나는 학생임으로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장 도입부에는 우리가 because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죠? 해서 since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세요. Since I'm a student.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임으로. An interesting part-time job. 네. 좀 흥미 있는 이 아르바이트는요. Can help me to relieve my stress from studies. 그리고 and stay healthy.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한 번 볼게요. Help me to relieve 해서 투부정사 만들어주셔도 되고. 툰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것을 활용하시면 돼요. Can help me to relieve my stress from studies. 공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내가 좀 풀 수 있어. 그리고 and stay healthy.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푸니까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실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의 독립형 답변에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 특히나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또 만능 문장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정말 다양한 질문에 많이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요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한 번 가볼게요. To be specific. 시작. To be specific, since I'm a student, an interesting part-time job can help me relieve my stress from studies and stay healthy.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체적인 근거를 또 우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필요한 경우 마무리 문장 넣게 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초 이상의 좀 긴 시간이 남았을 때에는 그 시간을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시나 화면에 떠 있는 질문을 보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첫 문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For these two reasons 한 번 끊어주시고요. I prefer part-time job. 어떤 part-time job이죠? That I'm interested in doing. 뭐 뭐 보다. Then a part-time job that pays a lot.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여러분들 좀 많이 남았다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나의 선택지가 이거였다, 저것보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문장 그대로를 말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 8초, 딱 8초 정도의 시간이 보인다. 7초 정도의 시간이 보인다 하시면 나의 선택까지만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Then a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7초 이하라면 이미 충분한 답변했기 때문에 굳이 무언가를 넣으려고 할 필요 없다. 해서 함께 다시 가볼게요. For these two reasons, I prefer part-time job that I'm interested in doing Then a part-time job that pays a lot.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 문장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완성된 문장으로 같이 한번 답하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같이 여러분들도 말을 소리내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문장 같이 가볼게요. I prefer part-time job that I'm interested in doing Then a part-time job that pays a lot. 문장 끝날 때 항상 억양 내려주세요. Let me explain why. First, I can have fun. For example, when I worked as a campus tour guide in college, I met a variety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could make new friends.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견 가볼게요. 또 한 갑니다. 시작! Also, it is more productive. To be specific, since I'm a student, an interesting part-time job can help me to relieve my stress from studies and stay healthy. For these two reasons, I prefer a part-time job that I'm interested in doing than a part-time job that pays a lot.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같이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연습해 주실 때 제가 앞서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는 억양을 조금은 더 평소보다 평소 우리가 친구들과 뭐 영어를 할 때보다는 조금은 더 과장해 주시는 거 특히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들 강서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유창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말하려면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장에 가실 때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장들 아이디어들을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의 답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달력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답변을 외워서 활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들도 항상 훈련하실 때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투플 공부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셔서 좋은 점수로 빠르게 조기 졸업하시기를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